이 코인은 바트 심슨 인데 이 코인이 그 돼지 도지재단 뭐 이렇게 재단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어 한 30인 진짜 한 20억대 30억대 이제 중소형 종목인데 이 종목을 한번은 여러 번 다루려고 했었는데 지금 CES 리스팅 된다고 이런 소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즘 러그풀도 많고 그런 것도 많고 해서 그 이제 핑스 하시는 분들이 핑스 하신 분들이 이게 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감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이 바트 코인인데 이 코인이 지금 재단이 빵빵해서 한번 좋은 소식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20억대에 괜찮은 시가 중 20억대 30억대에서 괜찮은 종목이 바트 심슨이 아닐까 해서 한번 영상 올려보는데요 아 맞다 지금 오기인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추매 추매가 좀 맞지 않나 추가 매수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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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에요 예전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0.1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 1은 이제 어느정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잘 내시고 시즌2 를 준비하면서 지금 리스팅 소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그래서 이게 다른 코인 떨어지는데 지금 57% 올랐죠 그래서 이 코인의 힘이 조금 잠재적인 힘이 좀 있지 않나 예 지금은 이제 제 2의 5기 코인 같은걸 찾아보려고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었구요 그래서 이건 근데 우리 핑스 에서도 사람들 했던 사람들 이제 이게 이거를 또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코인을 다 팔고 났는데 이렇게 또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예 핑스 일 때는 이거 엄청 많이 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약간의 배팅 자금이 모자라서 못 넣었는데 너무 아쉽네 일 하다가 뭐 하다가 하면서 지금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통 그 vip 방에 들어오셔 갖고 예 적은 금액 이지만 여러분 도와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코인을 보는데 어 참 그냥 기뻐요 에 테디 테디 기사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인 이거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여러분 진짜 일본의 돈 보는 어 통로를 제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여기 보면은 상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면은 지금 최저 5월 8일 최저 에서는 어 89% 올랐는데 이 가격이 원래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예 한 10배에서 100배 어 그리고 가격은 오른 겁니다 예 원래 핑크셀 할때는 제가 물량 모델 모르겠는데 가격은 많이 올랐죠 이게 거의 24경으로 나와서 12경으로 되는데 50% 속하겠네요 근데 갖고 있으면 은 계속 수량이 늘어나더라구요 예 수량이 늘어납니다 저희 그 다른 이게 제 2번 지갑이거든요 제가 쓰지 5번 하고 6번을 자꾸 쓰는데 제리인후 같은 경우에 좀 더 추가 면술 하고 싶었는데 제리인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죠 다음 컨텐츠는 제리인후 였는데 좀 너무 사고 싶네요 제리인후도 바트 심슨이 보니까 이거 얼마 안 샀어요 한 4만 5만원 샀나 그랬는데 10배 올라갔고 45만원 되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이 바트 심슨 하고 소닉 이누하고 제리인후를 제가 추천할 건데 어 아무튼 이거를 한번 가보려구요 근데 보니까 일 그 재단 일도 많이 하고 괜찮아서 예 바트 심슨을 얘기 한번 해보겠고 그래서 갑자기 45만원 돈이 생기니까 근데 이 45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어 좀 길게 가져간다면은 400만원 넣어도 되고 4천만원 될까요 그거 4천만 400만원 되려면은 어 한 300원 가야 되고 4천만원 되려면 4천만원이 되려면 어 한 3천억 정도는 가야 되는데 어 1년 뒤에 까보면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는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갑에 놔두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기분 좋네요 예 그래서 그 프리 핑크 세일 하고 나서 코인을 다 팔지 말아라 한 5%는 혹시 모르니까 어 1조개든 뭐 10조개든 100조개든 예 꼭 자기가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꼭 코인을 남겨주세요 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콘도 생겨버렸잖아요 노란색 아이콘 예 그래서 참 이 보셨네요 예 그래서 코인을 남겨 두셔라 다 팔면 안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핑크 세일에서도 이렇게 잘 되는 정도 있네요 그리고 자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오늘 여기 제가 이거 코인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개인 여러분들과 상담해주고 핑크 세일 못하시는 분들 뭐 유니스완 못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팬케이스완 못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분 상담해 드리고 어 그 다음에 vip 단톡방도 초대해 드리고 예 해서 근데 저는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데 안 저 알고 한 줄 알았는데 아예 모르시면서 이렇게 하신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제가 도와드렸죠 예 그 대신 저는 뭐 핑크 세일을 하고 싶었고 뭐 여러가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저도 뭐 핑크 세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들보다 그렇게 맞힐 능력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니까 예 좀 지켜봐 주시고 예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도 한 400명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2500명 넘고 2,600명 이제 2700명 정도 가는데 예 많이 도와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진짜로 코인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오셔 갖고 예 무료방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좀 저를 후원하고 좀 도와 주시려고 예 밤에 대리운전 하는데 좀 안쓰럽다 생각하신 분들은 좀 도와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항상 찾아뵐 수 있도록 할께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단독방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코인 잘하니까 예 여기 덱스도 있고 너무 잘해요 그리고 테마 nft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니까 오셔 갖고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고 예 제가 업비트에서 업비트 단타 해봤자 돈 이렇게 수익이 안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방금도 여기 덱스 봤지만 60% 올라가 됐습니까 하기야 여기 러그풀 당하고 뭐 잘못 맞으면 수익은 수익은 안나겠지만 하나만 잘 맞으면 예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그 딸이 님이라고 우리 방에 그분이 비앤비 5개 갖고 240개 만들었고 8천만원 정도 만들었는데 200만원 같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려면은 저희 방에 그냥 오시는게 좋고 오시는 것도 괜찮다 요 보면 도즈코인 아미 그 다음에 이 이게 적파 인데 일론 머스크라고 합성한다는데 이 클럽하고 비트코인 nfg 그 다음에 시바 이거 하고 플로키 아미 그리고 시바 아미 예 도즈코인 라이드 그 다음에 시바리움 화일 이렇게 해서 음 여기 매수가 10% 이게 12경 이구요 50% 소갈됐고 12경 매도가 10% 그 다음에 어 성찰이 2%가 이게 홀더한테 주는 겁니다 홀더 2% 개발이 3% 마케팅이 5%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고 예 그래서 이 바트를 이렇게 구매하시면은 이 팬케익스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거 잘 구매 못 하시더라구 그래서 이 커넥터 월렛 이쪽 커넥트 이걸 눌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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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트러스트월렛 쓰기 때문에 트러스트월렛 여기서 꼭 안되네 이렇게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브라우저 들어가서 팬케익스업 들어가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되요 예 웬만하면은 보시는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아 저 영상 안보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이제 예 진짜 그럽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힘들어요 힘들더라고 사람이 많아지자고 한두강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어 큰돈은 못 벌지만 작은 돈은 벌 수 있다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VIP방에 오면은 더 좋은 정보가 있다 예 뭐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냥 술 한잔 마실 돈 그 정도니까 한번 들어오셔갖고 예 보기를 바라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시간도 모자라서 그걸 할 수가 없더라구요 예 여기가 지금 안되는데 PNB 넣는 란에 여기 PNB 넣는 란에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란에 이게 이게 떠야되는데 왜 안뜨지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이게 완전 고급 정보예요 예 이거 누가 지갑을 깔 이거 업비트에서 업임에 하는데 이거 누가 지갑을 깔면 이거 지갑 깔아서 수익 내면 100% 200% 올라가니까 업비트 하시다보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구 이렇게 하고 살 때는 이렇게 하고 팔 때는 이렇게 반대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요 자 이렇게 해서 맥스 누르면은 이게 33달러인데 이렇게 되어져 그래서 이거 어느 해볼 파트 이렇게 누르시면 스마트 호출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 해서 누르면 이게 되고 이제 스왑 버튼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됐다 그럼 이게 스왑 누르고 이게 컨펌 스왑 누르면 팔리는데 어 일비앤비네 일비앤비 걸었네요 나는 안 팔아 이거 팔고 핑셀 좀 들어갈까 우선 저는 안팝니다 우선 안팔고 일비앤비네 꽤나 많은 돈이네 이게 4만 5만원 투자했는데 한 40만원 된거 같아요 한 10배 올라갔어 10배 올라갔으니까 어 이제 지금 이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업세트 동의 가격이 오른 것에 동의할 거냐 이게 가격이 오른 거고 이렇게 파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나는 아 나는 10비앤비까지 기다리겠다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축적할 큰일이 오고 있다 예 이게 보니까 도지재단하고 이쪽 나 재단하고 많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코인게코 리스팅 이 됐고 예 요새는 개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뜹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nft 모두 있던 것 같은데 nft 이거 이거 뭐지 예 그것도 있던 있던데 소닉 인우도 그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20억에서 30억 중소형 종목에서는 이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쓸만하고 여기 보면은 대박났어 이 사람 52만 달러 돼버렸어요 아 5만 2천 달러 거의 6천만원 7천만원 됐죠 예 필수 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개가 아니고 개구리가 아니고 예 그리고 희귀한 거 희귀한 것들로 예 핀셋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초보전 근데 우리 다 이 두달 세달이 뜬 분들은 아 이게 뭐가 좋고 저가 좋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러그풀이 나오니까 예 그게 문제죠 이렇게 오줌 싸고 있죠 예 이렇게 오줌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개구리 하고 이런게 아니다 아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올 거에 그래갖고 페리가 날아갔죠 예 그리고 이것 이제 이거는 바이낸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야 단 7일만에 7천만 명의 보이저가 다 쓰겠대요 예 7천만 명 홀더가 그러니까 이건 홀더가 많이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40만원이면 1조개 밖에 못사겠더라구요 예 1조개 밖에 못사니까 음 이거는 조금 내용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상장이나 뉴스는 이런게 없는데 재단 자체가 그 협력한 자체가 빵빵하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인데 이 색깔은 음 파트너십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20억 30억 중에 괜찮은거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거 뭐 뭐지 저기 뭐 이게 시바 암 인데 저기 뭐야 오기재단 하고 되있네요 저기 그래서 여기도 도지코인 암이 여기도 시바 암이 도지코인 암이 이렇게 파트너십이 맺었죠 이게 여기 재단들에서 띄우는거다 여기도 보면 시바리우마비도 있죠 예 시바리우마비도 있고 그래서 20억 대 30억 대 안전적인 종목은 이 바트 심슨이다 예 이게 잘 가서 여러분도 수익이 빵빵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어 이렇다 근데 코인은 지금 이렇게 새벽에 새벽 시간대에 사는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 낮에 사면은 그때는 음 다 여러분들 다 와서 코인을 사는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어 낮에 낮에 사면 안되고 이렇게 새벽 시간대에 코인 떨어졌을 때 지금도 이렇게 바로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고 자 여기도 도지 라이더 도지 라이더 이게 이제 그 개 쪽에 개 쪽 라인이 예 뭐 도지 라이더 뭐 시바리움 아미 시바리움 다 개 라인이 이쪽으로 다 붙었다 예 이제 시바리움 같은거 배도지 쪽에서 이쪽으로 약간 몰릴 수가 있어요 오기 재단이나 이쪽 바트 심슨이나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가 있다 왜냐면 3조까지 가야 되는데 10배 먹으려면 배도지 어 여기 뭐 있다 게이트 아이오랑 또 연결이 되있네요 지금 게이트 아이오에서 거리를 하세요 뭐야 눌러 볼게요 저도 처음보는 건데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안 돼 있네 터보만 있고 그래서 게이트 아이오랑 뭐가 있나봐요 아 내려가 버렸네 아무튼 다트 심슨이란게 제가 봤을땐 어느정도 괜찮다 그래서 30억대 20억대 30억대 에서 종목은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바트 심슨 그래서 이게 아이콘 그리고 뭐지 코인이 이제 여러분들 초보라 자주 물어보시더라고 이렇게 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잖아요 이 가격 프로젠트랑 이 가격이 나오는거는 코인마켓 개바고 코인개켓 5가 상장이 되어야지 코인이 나와요 대신에 이런것들 이렇게 알라딘 무크 이런것들 있잖아요 b&b 타이거 가격 안나오죠 이건 상장이 아직 안된겁니다 이거 미키도 샀었는데 미키는 안 돼 버렸고 예 베이비오기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 숫자가 늘어나네요 베이비오기 10 1500 Na 1000 만 10 500 어덩어어 33조개 있네네 100조개... 코인 무조건 제가 이게 했듯이 100조개 정도 맞춰라 그래서 이게 가격이 앞 표시되지를 않은것들은 코인마켓 캐 끄나 코이 intkgs 상장이 되어야지 나옵니다 근데 미터 마스 gr 가 더 빠르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코인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으면 단톡방에 무료정보가 있으니까요 거기도 한 324명 정도 됐더라구요. 처음에 할 때는 숫자가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120명에서 언저리에서 하고 있다가 300명이라 확실히 정보가 좋습니다. 그리고 핑셀 전문가들도 있고 코인 저점사는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핑셀 자주 돈 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핑셀에서 여러가지 종목을 택해 갖고 뭐 3개에서 5개씩 들어가고 비앤비 한개씩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많은 정보를 나누시고 그리고 혹여나 누가 이제 답을 안해줄 경우에는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바쁜서라도 제가 한분 한번 상담해 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도 제가 짜드리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 한 종목에 꽂혀서 뭐 옥이면 옥이다. 오도지면 오도지다. 꽂혀서 HW면 HWP다. PCC면 PCC다. 이렇게 PPC다. 종목에 꽂혀서 사람들이 하는데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그나마 그중에 하나 가는게 있으니까 여러가지로 나눠서 사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을 샀는데 나중에 그 적은 금액으로 개수를 코인 개수를 50쪽에서 100쪽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대박 날 하는게 높아요. 그게 10만원이 됐든 20만원 됐든 30만원이 됐든 적은 금액에 코인 수를 많이 맞추게 되면은 어디 하나 터질게 있습니다. 포텐이 터질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싼 금액인데 나중에 뭐 가을 되면은 또 아니면 내년 봄이 되면은 그 금액을 사려면 내가 30만원을 사야 되는데 뭐 3천만원 될 때도 있고 300만원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좋은 것들을 보고 보고 그리고 내가 이 암호화폐 코인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MEXC 맨날 상장하고 그 뒤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 민코인이 다 거기 MEXC 다 상장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래갖고 MEXC 거리량도 많고 근데 제가 다 알아볼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종목이 있거나 좋은 걸 나누려고 하면은 저희 채팅방 오셔서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많이 힘들고 이렇게 코인 하시는 힘든 분은 전화하십시오. 근데 저도 전화를 아무튼 최대한 어떻게 받아서 뭐 여러 번 전화는 못하구요. 한 번에서 다섯 번까지는 제가 가능하니까 제 얘기 듣고 한번 들으셔서 잘된 분들도 지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방에서 이 은둔고수 은둔 하면서 하는 고수들이 있고 또 나와서 하는 무림고수들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 과정을 빨리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나보다 잘해서 이제 저한테 안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제 종목을 안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이렇게 정보가 오면은 코인이 또 박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알려지니까 그래서 자기만 먹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한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방에 오시면은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고전저점은 제가 잘 못 잡아요. 저도 잘 못 잡습니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기 밀어버리고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천만원 낼 때 팔 건데 서번트도 600만원 됐을 때 못 털고 이것도 못 털고 했지만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되니까 한 10배 수익은 났어요. 네 근데 한 15배 근데 10배 수익은 났는데 한 15배 20배는 이게 코인이 벅차더라구요. 못 올라가더라구요. 네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음